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소식을 전해드리는 치키치키치키기예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이야기처럼 소니가 사이버펑크 2077을 환불해주면서 충격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사이버펑크를 판매 리스트에서 잠시 뺐습니다. 당분간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내년 2월쯤 되겠죠? 저는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날 엑스박스 또한 사이버펑크 2077을 위해 환불 정책을 바꿔가면서까지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엑스박스는 판매는 계속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현재의 환불 정책을 늘려서 사이버펑크를 환불해준다고 하죠. 이 또한 보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미국에서는 일반 판매점인 베스트바이 또한 PS4와 엑스박스 1 버전의 게임을 환불해주겠다고 알렸습니다. 여기에는 PS4와 엑스박스 1의 컬렉터 에디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박스 1 디지털도 여기서 판매를 했었나 보네요. 이번 일로 도대체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 너무 궁금했었는데 사이버펑크 내부 사람들의 관련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사이버펑크 게임 회사가 출시를 실패한 후 적대적인 직원들을 만났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게임 판매 업체들의 이렇게 충격적인 발표가 있기 전에 사이버펑크의 개발자들과 그 회사의 임직원들이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회의에서 직원들과 임원들과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볼 수 있는데요. 좌절하고 화가 난 스태프들이 임원들에게 따가운 질문을 했으며 경영진들은 사이버펑크 2077의 출시 실패를 사과했다라고 합니다. 출석했던 두 사람에 따르면 회사 여기저기에 붙어있는 우리는 반역자다라는 포스터에 딱 어울리는 분위기였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반역자다라고 하는 것은 사이버펑크의 게임 주인공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반역자이기 때문에 회사 여기저기에 저런 포스터가 붙어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이 회사의 평판과 비현실적인 마감시간 그리고 12월 10일에 출시하기 위해 했던 수달 수년간의 야근에 대해 경영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한 직원은 경영진에게 지난 1월에 출시 연기를 발표하면서 왜 게임이 완성되었고 플레이할 만하다 라고 거짓말을 했는지 물었고 경영진은 이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개발자는 회사가 사회를 망친다는 게임을 만들면서 직원들에게 초과 근무를 시키는 것이 위선적인 거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는데요. 그러면서 사이버펑크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사이버펑크를 위해 일했던 현직 전직 직원들 모두 이사회가 정한 게임 마감일은 항상 비현실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게임을 해보시면 아실테지만 이 게임 재밌습니다. 새로운 것도 너무 많이 보이고 게임으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게임이 분명합니다. 다만 하다가 캐릭터가 사라지고 멈추고 응 정말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개발만 잘 돼서 나왔더라면 아마도 경영진에게도 갈등은 있었을 거예요. 게임이 가장 잘 팔리는 연말에 출시를 하고 싶었을 테고 연기도 벌써 세 차례나 했는데 더 이상 연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거고 그래서 일단 출시하고 그리고 고치자 뭐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이버펑크 핫픽스 1.05가 나왔는데요. 수정한 양이 이게 뭐야 게임을 아직 만들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게임이 완성되려면 일단 나와있는 버그들은 수정되어야 하고 컨텐츠적으로도 많은 부분이 추가되어야 할 듯 보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많은 책임이 회사의 경영진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영진들에 대해 사이버펑크 개발자들 또한 많이 화가 나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야근했다고 기사가 나올 정도로 야근을 시켜놓고 출시 후 욕까지 먹고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 물론 자신들이 열정으로 만든 게임이 욕먹고 있는 것도 싫겠죠. 저도 어제 핫픽스 나오고 나서 플레이 또 해봤는데 어제도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사이버펑크가 언제쯤 되면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이버펑크 개발자 여러분들은 힘내서 좋은 게임으로 얼른 완성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미국에서 전해드리는 따끈따끈한 게임 소식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더 재미난 소식으로 하루 쉬고 제가 있는 곳은 지금 토요일입니다. 내일이 주일, 주일은 쉽니다. 저는 한국시간 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체크체크체크기야 체크체크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